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대표적인 여성들의 피해망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피해망상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아주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여자한테는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 근데 왜 여자는 형량이 더 높은 거야? 판사가 한남이라 그래. 여자가 저질은 잘못이 덜하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남자랑 똑같이 처벌하라고 좀. 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범죄자의 형량은 남성범죄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고 말하죠. 실제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죽였던 희대의 살인마 이은혜가 무기징역받았을 때 한국 여성들의 93%는 이은혜의 무기징역 판결은 너무 과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살인마를 위해 탄원서를 쓰고 싶고 이은혜가 풀려나서 살인 앵콜에도 남자가 죽을거니 상관없다 석방해라. 아무리 봐도 이게 무기징역감인지 이해가 안간다. 집행유예 2년 정도의 범죄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은혜가 무기징역 받은 이유는 여자라서 높게 받았다고 주장 중이죠. 여러분의 눈앞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93%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피해망상에 빠져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남성을 수차례 차로 박아버린 이대녀 집행유예 나왔다. 라는 기사를 봐보겠습니다. 이 한국 여자는 대구 수성구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을 수차례 차로 밀어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녀는 자신이 기며 살아 운전을 족같이 해서 박은거고 남자가 보험사기를 위해 자신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뻔뻔함을 보여줬죠. 판사는 한녀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한녀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상참작시켜줬죠. 한녀가 음주운전을 하는 걸 보고 남성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지 말라며 여성이 남성을 수차례 자동차로 밀어버렸습니다. 이 한녀는 반성도 없이 운전미흡이고 남자가 차에 뛰어들었다며 혐의를 부정했죠. 판사는 한녀가 무서우면 그럴 수도 있다며 보룡인의 지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버리게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녀는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한녀 봐줍시다. 라는 판결을 내린 우리 재판부가 보이시나요. 만약 술 취한 이대남이 30대 와인녀를 수차례 차로 밀어버렸다는 뉴스가 나왔으면 그 남자를 광화문 광장에 효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건데 정말로 대한민국은 여성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여성이라는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피해망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고 팩트도 없는 피해망상을 진실이라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보상을 받으려 하는 거죠. 남자친구에게 김치같이 얻어쳐먹기만 하며 뻔뻔하게 굴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유는 여자가 살기 힘든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정도 배려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가 여성들에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가부와 XX당이 여자들에게 어떤 심리를 주입했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피해망상에 빠져 천지구분을 못하고 여성의 권리만 주장하게 된다면 이득보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생각해보세요. 난 왜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났을까 존나 불행해 진짜 여자로 태어난 거 개슬퍼 남자 인생 너무 개꿀 같아 진심 여자로 태어난 거 개빡친다 진짜 진짜 여자로 태어난 거 존나 빡치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여성들의 피해망상을 잘 관찰해보세요. 그녀들은 어디서부터 저런 피해망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이죠. 진지하게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이득인지 팩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건 벼슬이다.